3명 정도 불러주시지요 안지노 코치님 안지노 코치님 안지노 코치님 이 세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한테 사랑의 셔틀곡을 한번 전달해 줄텐데 받아라 얍! 안녕하세요 현두리입니다 오늘 진짜 최강 실력이면 실력 얼굴이면 얼굴 맞구면 맞구 지적체를 모두 갖춘 제 지인이자 또 우리 이수지 코치님의 지문을 받고 제가 찾았습니다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저는 여기 남양주 퍼포먼스 체육관에 있는 안지노 코치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 활동하고 있고 출장 레슨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말도 잘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잘생기면요 말도 잘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너무 핫하세요 보니까 시작 나가면 다 입상권 다 들고 어디 가면 다 맞지노 코치 짱이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혹시 오며 가며 알아보는 분들 많으세요? 요새는 조금 이제 SNS 때문에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네 유튜브 올려주신 분들이 너무 네 좋으신 분들이어서 감사하죠 항상 네 저도 크리에이터로서 안지노 같은 이런 소재가 나오면 너무 좋죠 네 오늘의 오늘 제가 왜 했는지 알죠 아 알죠 네 혹시 보셨나요? 네 희정이 네 희정이 우리 좀 뇌성마비로 힘들어하는 희정이에게 안지노 코치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촬영에 응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안지노 코치님이 미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볼까요? 네 가시죠 뭐야 뭐야 어떻게 가 가 연습 기회 제가 좀 드릴게요 네 연습 기회 한 세 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안지노 코치님 자 준비 네 준비됐습니다 아 역시 역시 안지노 기네요 연습 안하겠죠 연습 안하니까? 아akah 여러분들 최초로 연습을 거부했습니다 hil 오케이 자 안지는 코치와 함께하는 스미시젤렌지 1차 시기 시작합니다 도전 도전 제가 토스가 안좋은데 토스가 안좋으면 안시셔도 됩니다 변들이 토스가 많이 많아요 요즘 자 2차 시기 도전 2개 성공 2차시기까지 2개 성공하셨습니다 3차시기 도전 3차시기 동안 3개 성공하셨습니다 4차시기 갑니다 도전 3차시기 현재까지 4개 성공하셨습니다 5차시기 도전 가운데로 빠져버리네요 토스가 좀 문제가 있는데 토스 알바생고 합니다 5차시기 했죠? 했는데 반정도 했어요 네 소감 느낌이 어때요?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보이시나요? 네 보입니다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올려주신 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차시기 갈게요 자 2차시기 우와 이게 우와 이게 ley miso 여기 앞에 여기 생각이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하기전엔 자식만번gi 하셨거든요 네네네 아 예 어렵다 현재까지는 6개 하셨습니다 4개만 더 맞추면 미션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내 드릴게요 아 촬영본을요? 촬영본을? 그럼 8차 시기 도전 어떻게 된 겁니까? 어이 큰일났네 두 번 나왔는데? 후원을 따로 해 드릴게요 어렵다 9차 시기 도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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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걸렸으면 다시 걸리면 다시입니다 다시 걸렸으니까 9차 시기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코치님을 지목했던 이수지 코치님에게 한 말씀 영상편지 자 됐어요 한 번 남았는데 오케이 자 유승민 투전 시기 투전 가자 우승민 투전 어떻게 된 건지 상황설명을 좀 이게 제가 또 방은 자다 깨가지고 아 네 자다 깨가지고 잘 안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되게 어렵고요 일단은 굉장히 어렵고 네 도전하시는 분들도 어 저 어떻게 맞춘다 싶을 정도로 네 제가 근데 너무 정확성이 좋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만 공격하더라고요 아 0점 조절을 지금 잘못한 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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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래도 아 6개 했는데 네 그러면 어 코치님께서 이거 하는 다음 분들에게 네 한번 조언을 해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이게 뭐 연습을 세 번 기회를 주잖아요 네 기회를 다 쓰시고 꼭 하시는 게 있어서 까붙지 마시고 아까 한 번 하고 안 했잖아요 네 잘 될 줄 알고 아 네 네 오늘 안주노 코치님 어 예 도전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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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어 우리 안주노 코치님의 앞으로의 행보 어 유튜브나 우리 레슨 관련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퍼포먼스와 서로 경건해서 앞으로 활동 많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방구덕에서 네 댓글 달지 마시고 나오셔서 우리 안주노 코치에게 민아 또 얼굴도 진짜 대박입니다 네 저랑 너무 비교가 되죠 지금 네 비교 되는 거 인정하십니까? 아 아니에요 아 네네 어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에는 또 안주노 코치니까 레슨 영상 또는 또 재밌는 또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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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